서부 몰락지대를 무사히 통과했나? 그렇다면 축하하네 쪼렙 구간의 또 다른 무덤, 붉은마루산맥을 소개합니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말해봐요 남바완, 서리먹보 안그래도 돼지는 겁나 센데 얘는 특급돼지야 남바투, 검은새끼용 화염브레스 산빵으로 두방 맞았으면 음, 너 이미 황천길임 남바쓰리, 요울러 얘는 만나러 가는 길 도중에 죽음 남바포, 하샤간, 키샨, 호위캐 말호위하겠다고 자기 몸이나 지키시용 넘버파이브, 물고기 매매회를 위해 개복치웠다가 멀록한테 멀록당하는 곳 남바식스, 부대장 붉은 송곳니 양쪽에 보디가드 두명에다가 주변 몹들이 너무 촘촘해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악명 높은 곳은 정해가 득실득실한 돌망로 요새와 마법사 직업계가 있는 일갈라의 탑 오늘 도전합니다 We already killed Theraldin and going into the key for the hair of Gathelzog 에드경보, 에드경보 당황하지 말고 크루스노우가 폴리몰 멧돼지랑 사인 안 맞음 어지러워 다시 재변 에이, 뒤에 한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댐디리나 하자 에드경보, 에드경보 바로 또 에드가 된다고? 도망가는 놈을 죽여줘요 바쁘게 에드 안되게 해주세요 에드 안되게 해주세요 I'm gonna do what I gotta do 폴리몰 에드 안되게 해주세요 Yes, this warrior's got gummy 이게 누구 팔뚝이야? 에드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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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요 또 에드가 됐다고? 오늘 내 제삿날인가? Might be a run That's a good idea I would like to run but I feel so numb 추방 추방 경보 에드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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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at me I'm banished No, 감치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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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so scared that I didn't know that the priest next me is being beat up so hard Save the priest, go for me Just short in two hours or so from my life expectancy Two days Yeah If someone yells bail, we all bail Okay Kill the four please Yeah, four is a beast tank Four precious We're gonna need a permanent ship on the end And then maybe a trap on the wealth Then burn boss ASIP Oh crap, there are two extra eggs Ready to heal, including more Let's go Hunter, can you trap the square and ship the moon? Let's go Hurry up Certainly 먹을 Dug Monkey imagery W Okay He where Where He He W ر You No Inform Him He 쩜쩜 이제 양변질만 해도 돼요 양변이 안 풀리면 기분이 좋거든요 어? 양꼬님 맞는다 가스넛어 very nice 감지, 양변 그만 입력과 배제, 입력과 배제 강박적인 양변에 어그를 먹어버린 감지씨 눈에 보이는게 없는듯하다 오, I love this reliving sound of renew 장수하십시오 행복했던 시간 잊지 않을게요 감지 3호가 죽었던 일갈라의 탑 쳐다만 봐도 이가 갈리네 since this is an official server I'm gonna have an official help today for my official revenge for 감지 3rd 붕미 하드코어 길드의 연맨님을 소개합니다 나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션하게 밀어줘요 38 드루이드 연맨님이 딜하실 동안 나는 샥샥샥샥 니나하고 괴짜 까먹고 하니까 어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잠깐이지만 일갈라의 탑에서 먹으면 하드코어 아니고 이지코어 하겠습니다 다 죽여져요 다 죽여져요 나 오늘 일갈라의 탑 멸망시킬거야 슈팡슈팡 죽여 아... 이런 애가 나왔었나? 플래식 4년 전에 해서 기억이 안나네 흐헤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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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아닐요 새벽감치 좋은 마법법을 얻을 수 있나요? 다르다소스 1시 방향 장인의 정원에 새벽감시다 쉐드라스에게 가시면 나가와 결탁한 황혼의 망치단에 동태를 살피러 간 정찰병 타일리드를 찾아주시오 오케이 오케이 먼저 일렘 가무라 먼저 죽여주고 아이언포지에서 부탁했던 로르갈리스의 초본도 찾고 쓰러져있는 정찰병 타일리드는 타락한 황혼의 군주 켈리스를 잡아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다르나소스로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응 바로 그 퀘스트임 이것만 하면 파템 마법뽕 얻을 수 있음 막낸 켈리스가 있는 방 앞입니다 양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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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 때문에 누가 됐나? 으흥 사냥꾼의 얼덧 전사님의 광역도발 얼음 회오리 대단히 코인 분들이 얘기할 것 같아 일단 피 없는 놈 먼저 점사해주고 오케이 다운 블링 앤 폴리몬 모벨 숫자를 죽여서 펜코와 힐러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물의 정령은 냉기 면역이니깐 아리케인으로 갑니다 팡팡 파라바라 팡팡 오케이 정령 죽였고요 피 없는 놈부터 점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목들의 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깐 광으로 갑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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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프로스노바 징기님 힐 그만하시고 그냥 데미지 하세요 어어 징기님이 중간에 보조일을 했나봅니다 좀 더 빨리 잡아야 돼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멀티샷을 쌌어요 징기님이 보조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형씨 만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씨 싸우지마 말아라 나 너무 무서워서 손 떨렸어 I didn't even part or fear or your cities That was light It happens right here sometimes Good for you Good for us 경험이 많은 전사님을 만나는 즐거웁 So fun to watch this star and wearing a lavender helmet Now let me introduce the real boss of BFG It's not calories It's what comes after us One at a time 재단에 네 귀퉁이에 불 한 번에 하나씩만 켜기 첫 번째 불을 켜면 거북이 슝팡 두 번째 불을 켜면 물정룡 내면을 켜요 지글지글 화를 세 번째 불을 켜면 찝개찝개 가시껍질기 슝팡 마지막 불을 켜면 물은 껍질 검은 모래 마크루라 촬촬촬촬촬촬 네 개를 한꺼번에 불 켜면 김수와 무와 거북이 껍질기와 마크루라 뿌파라 뿌파빠 그냥 옥황상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쿠마이도 죽이고 제가 왜 시체 옆에 있냐면요 이 냥꾼님이 모든 모드지를 자기가 다 해요 내가 해야지 아 이거 봐 시체 없어졌어 좀 빈정상하네 이거라도 벗겨 샥샥샥샥 좋은 지팡이로 준다는 세라키스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오로지 이 샥샥샥샥을 제가 하는 것 전 사진 축하드리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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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냥꾼님 안가고 지키는 거 봐 내가 꼭 한다 이거 클릭 클릭 그렇지 클릭된다 이 샥샥샥은 내 거야 냥꾼님 메롱 샥샥샥샥 모두 귀환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귀환석을 아껴보고자 걸어 나가볼까 합니다만 다시 호보다 길어다 4박 5일 날 나갔다 학교에서 인턴 끝나고 귀환은 기본이에요 거꾸들 헛스 도매네슨 하버드 모든 낙꾼과 툴일라이트 헤머 아주 어려웠어요 제가 리워드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제 최애 아이템 최애 아이템 변이된 내간을 반납하고 저는 27렙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진 깜지 6호는 그늘숲에 가서 청소부 그늘 거미도 적어서 온전한 거미줄을 8개 모아서 로브를 만들러 갔습니다 엄청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하드코어에서 처음 하는 퀴를 고상받는 즐거움 이뻐 깜지 정말 잘 어울려요 거꾸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렛고 치킨 테이크 뮤 프리오 거꾸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거꾸들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정 emerged